이번 문제는 제목을 묻고 있는데 제목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지에서 무슨 쓰기가 심하니? 바꿔 쓰기가 심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항상 마인드 자체를 내가 뭘 찾아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주제문을 찾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대충 읽으면 안 돼 다 읽어도 좋은데 주제문을 기본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 문제도 보면 일단 처음 읽어봤더니 위 라는 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일단 이 생각은 하시라고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나오는 정보는 독창적이고 일반적이고 참신한 정보일 가능성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했으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먼저 줄 거라고 되니? 주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We have seen 우린 지금 보아왔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내용이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개체들 많은 종들에서의 그런 개체들이 I'm more likely to behave 더 행동하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서 이런 altruistic 망하는 거죠 이제 단어를 모르잖아 알어? 이게 이제 뭔가를 남을 돕는 뭔가 이타적인 이런 뜻인데 자 몰랐다 치자 반성을 하시고요 되니? 근데 몰랐다 치자 무슨 무슨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 아니 이게 1등급 팡팡 찍는 친구들도 아닌데 모를 수도 있지 그래 근데 반성을 하시고 외워 근데 몰랐다 치고 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대 뭐 할 때? 가까운 친척 relative나 kin이란 표현이 전부 다 친족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will benefit 이득을 얻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래 그럼 이런 식은 좋은 식이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친척들이 뭘 얻으니까? 이득을 얻으니까요 Only non-relatives will gain 뭐 할 때보다? 친척이 아닌 애들이 이득을 얻을 때? 보다 친척들이 이득을 얻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라고 우리는 보아왔다고 그렇잖아 어느 종이건 내 친족이 이득을 얻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겠지 뭐 근데 이건 엄청난 정보가 아니라 상식적인 정보고 이미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진 거라고 글쓴이도 보편적인 정보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미 선생님 예상이 됐어 다른 정보가 뒤에 나오겠구나 그 다음 문장 보자 This suggest 자 이것은 암시하고 보여주는데 그럼 계속 거기 들어봐 지금부터 나오는 정보는 참실한 정보야 계속 이어지는 정보야 이것은 암시합니다니까 이어지는 정보 암 문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보구나 간다 They can recognize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Which members 어느 구성원이 자신의 종의 어느 구성원이 뭐고? 친척이고 그리고 Which are not 어떤 애들이 아닌지를 걔네들이 알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뭐 같더니 질문 떴죠 그렇지 이 구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독해라다 뭐가 뜨면 Question 뭐 질문이 뜨면 뭘 전달하는 거고 소재를 전달하는 거고 당연히 질문 뒤에는 뭐가 나와? Answer 뭐 대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는 소재 전달이 아니라 그냥 도입부였던 거야 일반 론이었던 거야 되니? 물어본다 How does this occur?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게임인데 아 너는 내 친척 아니야 뭐 이걸 다 구분해 되니? 내가 걔데 넌 내 형제야 아니야 이걸 다 구별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대답 부분 형광펜 이미 이게 포인트겠지 A key point 요점은 개인들이 By no means 우리가 여러 차례 정리를 했던 표현이고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자 Never의 뜻이에요 이 표현을 모르면 망하는 거라고요 왜? 완전 부정어잖아 근데 이걸 부정어라고 인지를 못하면 이 문장에 대한 오역이 일어나서 망하게 돼요 By no means 뜻이 뭐라고요? Never요 Never 그렇지 이 개체들은 결코 항상 뭐 하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되니? 이 글은 잘 내려오다가 초반부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고요 역접 없이 쉬운 글이었으면 여기에 뭐가 딱 들어갔겠니 쉬운 글이었으면 이런 데다가 그러나 아니야 너희들 걔네들이 친척 알아보는 것 같이 걔네들 친척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이런 정보를 준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제라는 걸 한 번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 바로 뒤에 뭐가 떴어? 예를 들어서 라는 예시가 뜬 거고 해줄 얘기는 거기 들어봐 하나 있어요 만약에 네가 여기를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뭘 읽었어야 돼? 예시를 읽고 일반화 시켰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판단이 섰다고 확신할게요 되니?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는 질문과 대답 구조가 중간에 섞여 있었고 초반부에 나온 내용에 대한 반대 내용이었어요 역접하는 내용이었어 근데 연결사 뭐가 없었어? 역접이 없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가는데 하나 물어보자 거기 들어봐 얘들아 출제자의 마인드를 한 번 가져봐 니네가 출제자야 학생들을 맞추게 하고 싶어? 틀리게 하고 싶어? 틀리게 박사를 내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문제 출제할 때 인강이니까 이제 그 뭐 있잖아 선생님 참여하는 출판사가 이제 끼읍 출판사하고 이제 그 있어 몇 군데 한 두 군데 출판사인데 거기 이제 문제 검수하거나 낼 때 선생님도 어 막 뒤잡아라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지 알겠지? 생각해봐 어떤 내용으로 선택지를 내면 애들이 많이 헷갈리고 너도 사실은 거기로 가니 초반부네요 혹은 예시네요 맞습니까? 맞니? 초반부 내용이 뭐였어? 얘네들이 친척들을 잘 급여라고 친척들을 잘 돕고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가보면 왜? 더군다나 이렇게 나오잖아 너네가 잘 몰랐던 단어 왠지 이 단어가 본문에 그대로 나오거든 항상 의심해라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해 바꿔쓰기를 왜 안 했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타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행동에 누구? 새에 아마도 무슨 어디에 나온 얘기겠니? 예시에 나왔던 얘기겠지 탈락 됐어요? 두 번째 둥지 방어 꺼져 이것도 뭐야? 이해시 자 친척을 인지하는 것이 비결이다 뭐해? 생존해 왜 오답 갔는지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나도 강의 초창기에는 화만 내서 병실아 이걸 왜 틀려? 그랬는데 맞아 틀릴만 했지 중간에 역접이 없었으니까 너희는 그러나만 찾잖아 맨날 알겠습니까? 이번 기회야 알아두자 역접 없이도 이렇게 반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초반부의 내용으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 거지 됐어? 탈락 4번 이것도 알 얘기 예시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답은 5번이죠 즉 친척인지 바꿔쓰게 했네 아까 주제문 형광비 쳤던 것하고 비교해봐 항상 precise 뭐 한가요? 정확한가요? 주제문에 나왔던 뭘 바꿔쓰게 한 거야? accuracy를 바꿔쓰게 한 거지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찾는 게 중요했다고요? 주제문 찾는 게 중요했다고요 오답 아니나 다를까 3번 그 다음에 1번으로도 많이 갔었네요 됐죠? 응 감사합니다